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무엇이냐 17회차죠 벌써 회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한 10시간 정도 사냥했구요 몬스터 숫자는 10 10만 5천마리 정도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0만 5천마리고 젬스톤은 4개 1004개였으니까 80개 정도 먹었네요 분당 시간당 한 8개 정도 먹었고 물방울석은 2개 먹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물방울석 2개 매수 5억 7천 몬스터 10만 5천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6회차였습니다 아 17회차인가 몇 회차죠 아 17회차 감사합니다 할 거 있나 없겠지